루시야 루시 어디 갈라고? 루시 오늘 어디 가요? 누가 오빠한테 루시야 어디 가는 줄 알고 오늘 병원 갈 거야 병원 싫어 안 가 병원 싫어 안 가 병원 싫어 안 가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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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따뚱 안 먹자 자, 이제 발똥 잡으러 가자 고양이 심기 불편해, 털 섰어 자, 이제 쫄았어 펀치 당해야되는데, 빡, 빡, 빡 야, 신기하게 생긴거지? 고양이 화났어 응 레디야, 레디야, 오빠 좀 보여줘 까까, 까까 레디야, 레디 미용이 떠요 아이고, 예뻐 루티 라이비 루티 시키 응 행이뻐 행이뻐, 루티 앉아 네 오늘 아침에 제기했는데 2.8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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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는 잘 맞아요 그죠? 낮은지 오래 돼서 잘 모르시겠죠? 집에 갈 때까지 소리를 질긴 해요 오 그 정도예요? 그냥 엄살? 많이 아프겠는데? 손을 많이 지르겠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 착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파 아파 어떡해 다 했다 다 끝났네 놀랬어 지금 오 괜찮은데요? 아 좋았어 아이 착해 오늘 되게 괜찮다 진짜 전에 광견병 한거 봤을때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괜찮은거 같아 오 왔다 오 왔다 이거 한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큰일 났다 아 역시나 룰드야 그래도 간식은 먹어 룰드야 아픈가보다 괜찮나 우리 룰드 아이쿠까봐요 손 많아주실게요 룰드 괜찮나 안 뱉을까 뱉어요? 응 뭔데 누리야 너 왜그래 안 먹어요? 어 먹는다 아유 억지로 먹어 아이고 억지로 먹어 그리고 이게 세이프티 세이프존이 되게 넓어요 안전한 약 중에서 굉장히 안전한 약에 속해가지고 다 먹여도 되는데 다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쪼개면 약을 애기가 다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거에요 이상 없겠죠? 괜찮아요 이게 논문에다 보면 요게 이 약의 60배 정도를 먹이고 난 다음부터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안전한 거 같아요 근데 Hankongo 내가 인사도는 수업을 만들어서 물에다 Encounters 쪼갖고 10시 4시 5시 이게 아이쿠까만